지금은 콘서트 VCR 촬영하라고 하던데 지금은 이제 봉봉이랑 함께하는 촬영인데 봉봉이랑은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저희들의 소중한 봉봉이와 한번 재밌게 촬영하는 거 같습니다 아 봉봉이 아버지 창시자라고 하죠? 우와 되게 귀엽다 막내 온 탑 이게 저거든요? 막내 막내 탑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막내처럼 그렇게만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 좀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렇다 난 오늘 촬영을 하러 왔다 내가 만든 이미지가 이렇게 실제화 되다니 그렇다 난 캐럿들의 왕댄님이다 이거 다 해야 돼 무조건 와 스커트 란 말이야 봉봉이 봉봉이 디자이너서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캐럿들이 항상 머릿속에 띄용 띄용인 거죠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열쇠 봉봉일리도 약간 그 방가방가 햄버거기의 대장 같은 느낌 아이템이 있는데 저는 이제 확성기라고 이제 시끄러운 바보 네 시끄러운 봉봉이에요 오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언제 있었어 저는 쇼와 봉봉이 그래서 저는 이런 유칼렐레가 있고 저 아닌 뒤에 날개가 따뜻한 후회 환자네 제 컵도 있어요 저는 한라봉봉이 한라봉봉이 입니다 왕자님 봉봉인데요 제가 아까 마네킹처럼 서있을 때 이 포즈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화이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포즈였습니다 저 어떤 봉봉이죠? 나 무슨 봉봉이지? 민규가 했다네요 게임보기보다 더 좋은가 봐 어딨냐 얘 모르겠다 좋겠네 게임하는 봉봉이 게임들이 좋은데 생각보다 아유 너무 재밌네요 저는 카멜라랑 커경 봉봉 커경 여행하고 있습니다 탈출을 하는 모습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성격에 맞게 적극적으로 탈출하려는 멤버들도 있고 그냥 관심 없이 가만히 있는 멤버들도 있고 약간 그런 컨셉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멤버들의 저렴한 연기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연기 부부 조수아 성장 캥 깨 스팸 코비 마냥 조수아 조수아 제3가지 멜로디만 만들어줘 조수아 프리스탈 동글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반대로 액션! 액션! 울잖아, 처음에는 막 엄마가 신경 쓰다가 이제 계속 우니까 신경 안 쓰면 이제 애들은 이 디테일이 있어, 처음에 일단 서러워 입술을 실력으로 오, 맞아, 맞아, 맞아 자, 탑지! 공을 붙여서 액션! 좋아, 좋아, 좋아 올라갈 수 있어! 모양이 프리ws이 정해 it 마이크 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